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야마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무덥죠. 폭염이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강서구에서 제일 시원한 곳 예원교회입니다. 1층 라운지 2층 이디아 카페 각층 심지어 엘리베이터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시원한 곳이 없다니까요. 지상 최고의 낙원 패러다이스 예원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원교회에 와서 영적 시원함까지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실상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는 허상과 실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직분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잘 안 보이는 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잘 지내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훈련도 잘 안 받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고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어째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돌보지 않고 내 사정을 몰라주시고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도 몰라주시고 내 어려움도 전혀 몰라주시고 나에게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침바벨론파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상급은 둘째치고라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원망하거나 하소연을 대부분 합니다.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낼 수가 있죠.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부르짖고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매달리고 떼쓰면 응답이 오는 겁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린 주로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특정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부분은 내가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보이는 것과 싸우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 영양가 없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고 그러면 결코 살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갈등하고 왜 낙심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오해 중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있습니다. 사탄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영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는 장세기 3장의 세상에서 갈등하고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비 주인이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고 실패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정말 용하다는 점쟁이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단번에 보자마자 맞추는 거예요. 터가 안 좋다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또 함부로 이사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까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날짜도 잡아줍니다. 우린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주일 빼고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문제 사고 터졌어요. 그래서 또 찾아갑니다. 아니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주에 뭐가 꼈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답니다. 뭘 바꾸죠?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개명 그래서 세 번이나 이름 개명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더 하고 싶었는데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세 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세 번까지 밖에 못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남자분에게 제가 보금을 전하고 제가 이제 영접하자고 하니까요. 영접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절대 안 된다고.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보금을 다 잘 듣고 마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 영접할 것처럼 해놓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영접하자고 하니까 영접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오랫동안 결혼하고 임신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10년 넘게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절에 찾아갔는데 스님을 만나서 불공을 드리고 나서 덜커덕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자기 이름을 엄마가 절에다가 아예 이름을 바쳐버렸습니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 다 맞지만 자기는 절대 영접할 수 없다고 신 바꾸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소를 제대로 믿고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고 인도받으면 문제사건이요 막 터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새가족 한 분이 저를 만나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남들처럼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전에 없었던 문제와 어려움이 막 들이닥치기 시작한다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헷갈린다라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분과 소속이 사탄나라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니까 소속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뀝니다. 당연히 대적자 사탄마귀가 이제는 총공격을 하는 거죠. 당신 속에 진짜 예수 생명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조금도 쫄지 말라고 의외로 보여요. 쫄보가 너무 많아요. 쫄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마치 인생이 망할 것처럼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마치 그 문제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뒤흔들 것 같이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로마서 8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딱 점집어서 너는 내 거라고 콕 집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슬아슬하게 겨우 접전을 해서 어제 중국 한국처럼 아슬아슬하게 1대0 그게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른받은 처음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완전 쫄보 완전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조카로우스를 다 떠나라고 했는데 불안하니까 조카로우스를 보험용으로 딱 데리고 나옵니다. 왜?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당장 가뭄이 찾아오고 굶어 죽을까봐 안 죽는데 하나님 책임질건데 굶어 죽을까봐 농사지을 애굽 땅으로 구구 구구저질하게 내려갑니다. 먹고 살겠다고 그 애굽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한 몸 챙기려고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입니다. 얼마나 못났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서 단의 비밀을 회복하고 체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대장부로 강심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습니까? 백세에 얻은 금쪽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치라 얘기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여러분 번제 아십니까?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뼈 마디 마디를 다 꺾어야 됩니다. 완전히 불에 태워야 돼요. 소양이 아니라 백세에 얻은 금쪽같은 아들을 가죽을 다 벗기고 저보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야 박순우 네가 사랑하는 막내딸 다섯살짜리 그 막둥이 번제로 드려라. 제가 과연 우리 막둥이를 가죽을 다 벗기고 뼈마디를 다 꺾어가지고 불에 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내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바로 짐을 챙겨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재단에 올린 다음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배짱인 거예요. 설사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 이 신앙을 가지고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대부분 잘못 오해하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망대 때문이에요.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 신앙 사활은 한마디로 망대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합니까? 망대 바꾸라는 거예요. 모세를 호랩산에 불러가지고 신을 벗어라 왜 신발을 갑자기 벗깁니까?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과 상처와 원망과 실패의 망대를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급하니까 발등에 떨어진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거의 다 수박 그탈기 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근성 오래된 고질적인 병폐죠. 수박 그탈기 식으로. 신앙 생활에서도 문제 해결에 급급한 기도를 합니다. 문제 해결. 왜? 해결해야 되니까 당장. 상급과 응답을 받기 위한 열심과 노력이에요. 이제는 망대 바꾸시기 바랍니다. 호세야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오랜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창세기 3장의 체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온갖 세상과 물질과 육신과 자기 기준과 경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고린도우소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으로 내 안에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이번 주 강단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예요. 부자. 게다가 그 대단한 유대인입니다. 대단하죠. 게다가 엘리트야. 더 사귀는 뭡니까? 나이도 젊어. 부자에다가 유대인에다가 엘리트인데 나이가 80이야. 그래 뭐 하나도 안 부러워. 나이가 젊어. 청년이야. 이야 목사님 읽어보고 사기캐라고 했어요. 사기캐. 완벽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요즘 말로 엄친아 만찍남 요즘으로 표현하면 변우석 선제 없고 티어 변우석 요즘 우리 아내가 입만 열면 변우석도 너무 잘생기고 멋있다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상은 변우석인데 실상은 박순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변우석과 박순우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우리 딸은 변우석 아니래. 차원이래. 차원.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어. 그런데 이 유대인 청년이 어릴 때부터 커서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다 지켰어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십 개명 얘기하니까 그건 어릴 때 이미 다 마스터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영생에 대해서 뭔가 갈구하고 갈망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이 영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이런 교회 오빠 있으면 난리 날텐데 이런 교회 오빠 있으면 스타트만 금방 넘어뜨릴 텐데 수천명이 몰려들 텐데 참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비극적인 어리적은 선택을 했을까요? 마가공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니 다 가졌는데 다 갖추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근본의 망대가 이 유대인 청년에게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과 영생이 아닌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가 완전히 우상으로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성공한 이 부와 사회적 지위와 이거를 다 내려놓으면 다 포기하면 나 어떻게 될까 이 고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과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고 말씀하는데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거 이게 전부 다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후대 나의 현장과 지역과 산업에 과연 어떤 망대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망대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좀 더디게 가더라도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망대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허상과 실상을 정확히 분별하며 참된 믿음과 증거를 붙잡는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허상에 속는 눈입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왜 갈등하고 왜 자꾸 흔들리고 왜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을까요? 사실 두 마음만 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마음은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마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분열 상태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과 심령과 영적 상태가 분열이 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으면 올바른 것을 근본과 본질의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주로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주로 편향된 관점과 기준이 많습니다. 편향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게 편향입니다.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틀리게 보고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일일이 내가 다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를 알아서 추천해 주니까 편리하고 유용함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알고리즘에 의존하다 보면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계속 편향되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계속 보수만 맞다고 얘기합니다. 진보는 진보만 맞다고 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편향된 기준이에요. 그 알고리즘이 어쩌면 무섭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이 있으면 반대쪽이 있는데 반대쪽은 못 봐. 오직 내가 보고자 이쪽이 보금 나머지는 다 보금 아니야. 왜 잘못 보고 왜 틀린 것을 보게 될까요? 틀리게 볼 수밖에 없는 잘못된 망대가 박혀있으니까 늘 틀리게 보는 거예요. 보더라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늘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영혼구원과 구원의 역사와 말씀성취 더 나아가서 2, 3, 7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출국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섬기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잘못 본 거죠. 틀리게 본 거죠. 완전 허상을 본 거죠. 그러나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봤습니까? 출국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눈에는 홍해가 언약 성취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른 땅과 가난 정복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허상을 보면 낙심과 원망과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여러가지 현실과 환경들 그 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들 그 상황들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허상과 껍데기에 속아서 그 속에 숨겨진 너무나 중요한 근본과 본질의 응답을 놓쳐버린다라면 사탄이 뒤에서 제일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요즘은 어딜 현양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의 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울 수 있고 힘든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허상과 껍데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건 실상 아니에요. 그건 허상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보이지 않는 계획과 축복들 응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그 잠깐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잠깐 보이는 것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밤에 모든 허상과 껍데기 서론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속지 않도록 내 안에 참된 망대 영원한 망대 절대적인 망대가 회복되는 충만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끝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틀린 허상에 속지 않고 믿음은 뭡니까? 실제 것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근본의 실제 실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붙잡을 수 있죠. 아니 홍해 갈라지는데 누가 불신앙합니까? 내 눈앞에 여류가 무너지는데 누가 불신앙합니까? 보이는 것에는 다 믿어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장세기 6장의 노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내피림 시대에 매일매일 노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육신과 물질과 쾌락과 제약으로 가득찬 세상 뿐이었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도저히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완전 흑암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비의 개념이 없습니다. 기껏 사람들이 본 것은 안개와 이슬방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얘기하면 개념이 없어요. 왜? 비를 본 적이 없는데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방주 배를 바다와 강이 아니라 산에서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노아는 일신전심 지속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망이 났다라고 미쳤다라고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겠죠. 멀쩡한 대낮에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완전히 미친 또라인 거죠. 심지어 옆에 있는 가족들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냉랭한 현실 속에서 노아는 과연 무엇을 봤을까요? 어떤 실상을 봤을까요? 히브리스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논이라 노아는 언약의 눈으로 방주를 통해서 앞으로 찾아올 홍수 심판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 사건과 여러가지 일들을 왜 만나게 하시고 왜 겪게 하실까요?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근본과 실상을 제대로 보고 믿음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수와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선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 아직 여리고성에 도착도 안 했는데 전쟁이 시작도 안 되었는데 여리고성은 굳게 다쳤고 출입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최강의 애국군대와 바로왕을 열가지 이적과 홍해 기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야외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문 소식만 듣고도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이중성벽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여리고성이지만 그건 허상입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대부분 허상과 껍데기를 보고 속고 불신앙합니다.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캠프를 해나가면서 정말 세상과 현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과 껍데기가 뭔지 적나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캠프 현장에서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비춰지면 허상과 껍데기는 드러나게 빛 앞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재창조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지가 수술 이후에 여러가지 합병증이 막 찾아와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해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나중에는 선망증세까지 와가지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걷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병원에서 만남이 되어졌어요. 저랑 사역자들이 그 병원에 가서 보금전하고 그 아버지가 영접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번 주에 드디어 새가족 4주 수료했습니다. 그 수료식 후에 제가 면담을 하거든요. 따님 대신은 우리 교회 두 집사님과 사위 손주들까지 10명 넘게 와가지고요. 완전 축하하고 사진 찍고 완전 권력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문제처럼 재앙처럼 보였던 껍데기 허상에 속지 않고 그 속에서 감은 복만에 향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실체를 붙잡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문제에 속지 않고 영적 실상을 바라보고 영적 싸움을 싸운 응답이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역에서 캠프하는데요. 사역자 한 분이 집 근처 헬스장 오픈해가지고 안 그래도 운동해야 되니까 괜찮은 곳이라서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등록을 했어요. 상담을 도와준 분한테 내가 바로 이 헬스장 1호 1호 등록 손님이라고 나를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사역자 집 주변에서 캠프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여러 캠프팀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어느 캠프팀이 가다가 현장에서 어느 남자분 한 분 만나가지고 보금전하고 영접했다라고 포럼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어제 그 등록한 헬스 헬스장 자기를 도와줬던 그 상담해줬던 그 젊은 남자가 그 캠프팀을 만나가지고 보금 듣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느낌 없죠. 그런가보다 그럴 수 있겠지. 실제 당사자는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저는 어떤 권사님하고 팀이 돼가지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 아니 목사가 무슨 노래방 가느냐. 제가 어떤 한 길 블록에는 보니까 다 노래방 다 노래방. 그것도 24시 노래방. 우리 24, 25, 용원 외치고 있는데 노래방이 24, 노래방이 24. 야 불신자도 24 하는구나. 그 골목 전체가 다 노래방 골목이에요. 근데 그 노래방은 주로 여자들 불러가지고 술 먹으면서 노는 노래방인 거예요. 오전에 밝은 대낮에 노래방을 가야 된대요. 저보고 왜 가야 되냐. 지난번에 존 노사님하고 노래방만 막 찾아다니면서 캠프를 한 거예요. 노래방만 찾아다니면서 대단하죠. 여러분 대낮에 오전에 그 24시 노래방에 어떤 이상한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자 둘이서 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남자인 나도 발걸음이 좀 안 떨어지던데 그 노래방 가서 막 하다 캠프하는데 그 어느 노래방에 가서 이제 보금전하고 있는데 하필 그 노래방에 10년 전에 갔던 직장에서 일하던 분이 그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그분을 전혀 모르고 막 보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되래 너 누구누구 아니냐고 이런 부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꼭 자기와 함께 그 노래방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가자고. 오전인데도요 노래방에 손님이 있더라니까요. 오전 11시인데 참 대단합니다. 다행히 그 노래방 안에 작은 휴게실 같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카메라 모니터도 있고 그 일하는 분이 화면으로 이제 모니터 보면서 이제 보금을 들은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굉장히 집중하기 힘든 현장이잖아요. 언제 손님이 올지도 모르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니터로 계속 쳐다보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집중하기 힘든 환경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집중해서 보금을 다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우리 권사님이 가서 다락방으로 양육하기로 또 결단을 했습니다. 캠프에 빛이 비춰지니까 허상과 흑암의 망대들이 다 무너지고 보금에 갈급해하는 보금을 갈망하는 실상들이 드러나면서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어떻게 하면 허상과 껍데기에 속지 않고 실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각인된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뿌리 내려진 것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망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삐뚤어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삐뚤하게 봅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람과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상을 보려면 먼저 내 안에 말씀이 각인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된 자는 문제와 사건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경험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도에 망대가 뿌리 내려진 사람은 쉽게 자기의 것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삶 집중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실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실상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미리 붙잡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허상에 속지 않고 참된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증거를 붙잡는 그러한 축복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